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체감경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토로 뿐만 아니고 생활인으로서 봉급생활을 하지 않고 한 20여 년 정도 지식사업가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식인들에 비해서 민감한 편입니다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국경제는 위기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자영업으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지금 상황은 거래 부진 상태가 아니고 거래 실종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지난 20여 년 정도 지식사업가로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상황이 악화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경제팀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낙관론이 계속 나오고 당기 공공 알바를 인용해서 고용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경기상황에 대한 부분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위기상황인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가 첫째 질문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받아들이지 않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정책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면서 그런지 아니면 모르면서 그런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직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경제위기의 근원을 따져보면 이번 정부만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근원에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중을 따지자면 현재 가장 큰 책임은 정책 실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들이 연쇄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어렵고 휘청거리는 그런 경제에 그냥 1격, 2격, 3격을 더한 셈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합니다 최근에 화폐 단위 변경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논란이 일었던 것은 사람들은 이 양반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와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한 미래에 대한 믿음의 실종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실종 이런 부분들이 경제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정말 위기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정말 경제 위기 상황인가? 그것이 과장된 이야기는 아닌가? 이 부분을 지금부터는 실정 분석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항상 조금 늦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의견을 내놓을 때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최근에 김강두 서광대 명예교수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부의장을 지내셨던 분이고 문재인 정부의 등장에 경제학자로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김강두 교수가 두 가지 점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흐름이 외환위기 수준의 움직임을 보인다 그냥 주장이 아니고 실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2018년 5월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경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다 5월부터 침체가 되면서 현재 상황을 김강두 교수는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니까 준 경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정파적 이득이라든지 또 연세가 꽤 드셨기 때문에 그 연배에 무슨 자리를 탐해서 상황을 과장하거나 그런 나이는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김강두 교수가 그런 주장을 펼치신 것은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병동치라는 통계 분석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경기 동행지수라는 것은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한 7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공업 생산지수입니다 공장 가동률 같은 것을 반영한 지표죠 두 번째는 마트나 시장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물건을 많이 쓰는가 상품 판매량 등을 포함하는 소매 판매지수입니다 가장 바닥 경기를 반영한 거죠 그 다음에 건설을 나타내는 건설기승액 수주액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지수 이런 7개 정도 지표를 조합해 가지고 지수를 만든 것이 경기 동행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순환 변동치라는 것은 그 경기 동행지수가 경기 상황을 좀 더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좋을 때는 올라가고 나쁠 때는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계적 기법을 더한 것이 순환 변동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 때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아주 나쁠 때는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김광두 교수가 제시하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목하셔야 될 것은 붉은색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붉은색 그래프가 경기 동행지수입니다 그 밑에 그래프는 약간 통계 처리를 해서 좀 순화시킨 그런 지표니까 무시하시고 붉은색 상단에 있는 지표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2018년 5월부터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동행지수가 세 번째 점은 경기가 좋을 때가 있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18년 5월 정도 기점을 해서 급격하게 그래프가 하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가 큰 충격을 줬구나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 이 부분은 최저임금의 급등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큰 영향을 이례적으로 추락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또 다른 그래프가 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좀 통계적인 손을 만져서 만든 것이 올해 1월 달입니다 2019년 1월 달에 통계청이 과거 방식에 손을 좀 댄 이후에 이 가파른 경기 침체가 완만한 경기 침체처럼 보이게 만든 그런 표가 있습니다 뭐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오비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꼭 왜 올해 1월 달에 경기 침체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될 때 통계층이 이렇게 손을 댔을까 그래서 새로 작성한 것은 완만한 경기 침체인데 원래 수준으로 작성한 그런 경기 동행지수는 아주 가파른 이례적일 정도로 우리 경제사상사에서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경기가 추락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비슷한 연구를 대구 카돌릭 대학에 계신 이종구 교수가 통계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종구 교수의 결론은 기존 경기 부양책은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1993년도 걸프전쟁하고 1998년도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를 빼고는 이렇게 급격하게 추락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성장사에서 딱 두 번 정도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이 교수님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종규 교수의 결론은 경제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두 분 교수님 오늘 첫 번째는 체감경기 그 다음에 김광두 교수 또 이 종규 교수 이 실정 분석 두 개 체감경기는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고 두 분은 경기 동행지수를 가지고 분석한 걸 보면 우리 경제는 이미 위기의 초입단계에 진입해 있다 우리 경제는 위기의 초입단계에 비교해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다른 방송에서 제가 다룬 그럼 앞으로 향후 1년 3년 이후에 한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이냐 문제는 또 제가 드린 다른 방송을 보시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또 미래에 대한 전망 이 두 가지를 조합하셔서 여러분 사업과 살림살이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